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만한 나라를 만들어내기가 참으로 힘든데 힘들었던 시대를 살아왔고 이 나라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아주대 교수 고려대 6과 4분을 지냈던 정기승님이 풍력의 문제점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서울대 정기공학부 교수를 정년 퇴임하고 현재 광주 과기원 특별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인 성원용 교수가 신안 등 선남의 한 풍력에 대해서 분석한 글입니다. 이 글을 보내신 정기승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심각한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되지 않고 유튜브에서도 방송하는 곳이 없어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보고 그 내용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방송 주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성원용 교수의 결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신안앗바다 풍력발전 8기가와트 얼마나 황당무계한 계획인가 제가 글을 읽어보면서도 참 과학적 지식이나 합리적 사고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정말 황당무계한 예산 낭비형 사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하고 이런 거대 사업들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남산타워 높이의 풍력발전기 2000대를 세워야 된다. 신안앗바다에 발전기 지탱을 위해서는 땅속 수십미터의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 그 전기를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면 바다와 육지를 가로지르는 고압선 철탑을 세워야 된다. 바람이 안 불 때를 대비해서 비슷한 용량의 가스발전소를 병행해서 운전해야 된다. 이 네 가지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하더라도 경제성이 아주 없는 프로젝트구나.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걸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산타워 높이의 풍력발전기를 2000대의 신안앗바다 1원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지르는 고압선 철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문 대통령도 참석하여 신안앗바다 2030년까지 풍력발전시설 8기가와트 공사를 선포하였다. 돈이 48조 원이 든다. 지금 이 나라는 1조 원 누구집 애 이름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계획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다시 설명한다. 나이가 드신 원로교수가 설명하는 겁니다. 성원용 교수께서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하겠다. 풍력발전기 한 대가 요즘은 대충 4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가진다. 따라서 8기가와트 시설 용량을 가지려면 풍력발전기를 2000대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풍력발전기 한 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대관령의 것은 옛날의 작은 용량 풍력발전기이고 지금 잘 보이는 남산타워 방송용 안테나를 포함한 생각하면 비슷한 크기다. 대표적인 유니슨의 4메가와트 모델을 찾아보니까 날개의 직경이 140m다. 그러니 지표 또는 수면에서 날개 끝까지의 높이는 200m 정도가 된다. 참고로 남산타워의 아래 건물과 타워 안테나의 총 높이가 240m다. 따라서 타워 건물을 뺀 타워와 안테나 높이와 풍력발전기의 길이가 비슷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산의 송신용 타워 남산타워만한 240m니까 지금 4메가와트 같은 경우는 200m 정도니 그걸 2000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이 센 바람에도 끄떡없이 있으려면 땅속 깊이 제대로 기초공사를 해야 된다. 지금 독일에는 20년 전에 설치한 1메가와트 이하의 비교적 소규모의 풍력발전소 2만개의 수명이 다 되어서 철거해야 되는데 땅속 30m 깊이까지 박은 천일건 콘크릿 기토는 그냥 겉에만 제거하고 묻어두는 실정이다. 그리고 강화 화이버 재질의 날개는 재활용할 길이 없었어. 길이가 보잉 비행기 길이 정도가 됐는데 처치곤란으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를 20년 쏘고 나면 모든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만다. 이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빼곡하게 업하는 서해안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2000개 세우는 데 모두 환경훼손이 없다고 믿는다. 집단 체면이고 집단 사기이다. 세우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쏘갔다고 아우성 칠 것이 분명하다. 소음도 굉장히 심하다. 깨끗한 소음이. 아무튼 산 위에 청량용으로 5m짜리 철근 막대기 박은 것도 민족정기 훼손이니 뭐니 온갖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서해안에 남산타워 2000개나 세우는데 이것을 환경치나라가 우기고 있다. 더구나 풍력발전기 때문에 새가 많이 죽는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의 날개 끝에 속도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다.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소리가 계속 나게 된다. 그 지역은 연안업이 활발한데 어찌 어민 피해가 없겠는가. 이렇게 대규모로 세워도 얻어지는 전력은 짓다가 중단 중인 신한울 월전 3, 4호기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신나간 계획인 거죠. 이런 정신나간 일들이 아무런 그런 반대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신한울 원전이 불과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면적을 차지한다면 이 풍력발전은 거의 만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심각한 환경영향을 미친다. 신한울 원전 중단 없이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관리도 용이하고 경제적 후손들에게 쓰레기 덜 남기는 것은 따지고 계산할 필요 없다. 미신이 따로 없다. 이 황당한 신재생 미신을 깨우쳐야 된다. 쏟아붓는 48조 원을 계로나는 48만 상 젊은이에게 1억씩 선물하면 저출산과 빈부격차도 해결되고 미래의 쓰레기도 덜 남긴다. 참으로 무지무지 답답한 신정이다. 8기가와트는 시설 용량이고 바람이 불고 안 불고 또 불더라도 풍속의 편차가 커서 공인평균 가동률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산자부에서 인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통은 시설 용량만 가지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에 빌게이츠가 대형 전기 저장 용량 장치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태양강 풍력은 아직 요원한 이야기가 한 말이 크게 보도되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원전은 안전하니 아직은 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빌게이츠가 주장한다. 원전의 가동률은 80%에서 90% 정도이다. 이 내용들은 과학과 기술을 어느 정도만 알아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 상식이다. 과학과 기술에 조회가 없더라도 산수만 아는 사람 같으면 신한압바대 2000개를 쓰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지막지한 계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재생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탈원전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정말 한국의 에너지자리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48조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것이죠. 문정부가 나가고 나면 뭘 했는지 얼마나 큰 해악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깨짓는지는 아마 본인들이 두고두고 아마 욕을 먹을 겁니다. 과학적 사실이나 이런 부분을 존중해야 되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정말 오늘 나이가 많이 드신 교수님이 보내준 이 글을 보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주변에 많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6일에 방송되었던 탄핵파 실패 사실 왜곡이었다. 프리덴팍 님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진실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실을 청취자는 일반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풀었으면 국민은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취자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구독자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의 해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sns의 계정을 폐시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온 모든 콘텐츠를 무자비하게 삭제당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뉴헴퍼셔주의 투표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결과가 보도되었지만 이것을 sns상에서 보도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손에 넣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보도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엊그제 앵커와 마이클 밴드빈 이번에 탄핵을 옹호했던 탄핵 변호했던 변호사가 주고받는 인터뷰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앵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날짜 좀 조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마이클 밴드빈 변호사 트럼프 측을 옹호했던 변호사가 엄청나게 경황해서 나무라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 속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대야 될 것입니다. 브리덴팡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우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주시면 제가 짧게나마 영상으로 답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